그룹 엑소 찬열이 작업실에 침입한 사생팬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팬들이 지지 성명문을 발표했다. 찬열 갤러리 팬들은 21일 오후 금일 찬열의 사생팬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강경 대응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찬열 갤러리는 찬열이 2012년 엑소케일 싱글 앨범으로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견고한 팬덤이다. 찬열은 엑소의 92 비글 라인 멤버 중 하나로 장난이 많고 다정다감한 팀 내의 해피 바이러스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여린 감성의 소유자 찬열에게 중국의 사생팬 두 명이 피해를 끼쳤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팬들 또한 아티스트를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찬열의 오피스텔 작업실에 무단 침입하려고 한 중국의 사생팬 두 명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해주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4월 초 찬열이 자신의 작업실에 침입하려던 중국 사생팬 두 명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속이 뒤늦게 전해졌다. 중국 국적의 사생팬 두 명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작업실 침입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도를 넘은 사생활 침해로 아티스트들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찬열 갤러리 강경 대응 촉구 성명문 전문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을 사랑하는 팬 커뮤니티 찬열 갤러리는 찬열이 2012년 엑소케일 싱글 앨범으로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찬열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경고한 팬덤입니다. 금일 찬열의 사생팬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강경 대응 촉구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찬열은 엑소의 92 비글 라인 멤버 중 하나로 장난이 많고 다정다감한 팀내의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평소 팬들을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본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찬열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린 감성의 소유자 찬열에게 중국의 사생팬 두 명이 피해를 끼쳤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팬들 또한 아티스트를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열 갤러리 일동은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찬열의 오피스텔 작업실에 무단 침입하려고 한 중국의 사생팬 두 명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해주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식을 접한 찬열 팬들은 미안해. 너무 많은 걸 너 혼자 감당하게 해서 중국 팬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등이 반응을 보였다. 1992년 11월 27일 생인 찬열은 지난 2012년 미니 1집 앨범 마머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찬열은 엑소의 메일 래퍼와 서브 보컬로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찬열의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제8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 신인상, 제8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한류 스타상 등이 있다. 찬열은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미싱라인,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와 영화 장수상회, 나는 그래서 안티팬과 결혼했다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185cm의 큰 키로 찬열이 엑소의 최장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오다리 때문에 키가 작아 보이지만 교정할 생각은 없다고. 조미가 186cm으로 SM 소속 가수 최장신, SM 소속 한국인 가수 한정으로는 찬열이 SM 최장신이다. 185cm라고 알려진 최강창민보다 찬열이 약간 더 크다. 엑소의 메일 래퍼를 담당하고 있다. 비주얼로 카이와 함께 엑소에서 가장 푸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뷔 전 소녀시대 뮤비에 두 번 출연한 적이 있고, 예능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서 대중들의 인지도도 굉장히 높다. 본래는 모델 지망생이었다고 한다. 2008년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트랙스처럼 밴드를 하길 꿈꾸며 들어왔지만,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다고 한다. 락을 시도하는 대신 과거부터 관심있는 힙합으로 노선을 변경해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도 한 번쯤은 SM에서 유닛으로 밴드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 해피 바이러스라고 소개할 정도로 성격이 상당히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장난기가 많다. 웬만해선 화를 참는 편이라 화내는 일도 드물다고. 그리고 귀여움의 결정체이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인터뷰를 하면 찬열이 긍정적이라는 발언은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간다. 밝고 긍정적이며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음이 전파되는 멤버라는 에디터의 코멘트도 빠지는 법이 없다. 긍정적이고 항상 밝은 데다가, 무대 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멤버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나중에 멤버들에게 전달해주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다. 쇼타임에서도 전날까지 밤을 새며 촬영을 해피고 난 상태에서도 장보러 다니기, 밥과 밑반찬 하기, 고기 굽기, 게임 진행까지 도맡아한 것으로 보아 책임감이 넘치는 성격으로 보인다. 이것은 들기즈가 나간 데에서도 발휘가 되어서, 2014년 마머 수상소감에서 모든 팬들을 울린 수상소감을 했다. 아무래도 마음고생이 심해했던 듯, 데뷔 이후 거의 눈물을 보이지 않던 멤버인데도 더 엑스럭션인 서울 첫 공연에서 거의 오혈 수준으로 울었다. 자신보다 어리거나 작은 멤버들에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 팬들 사이에서는 박다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갑내기인 빅을 라인과 더불어 장난기가 많고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백현과는 연습생 생활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둘 다 넘치는 친화력 덕분에 하루 만에 친해졌다고, 정확히는 20초만에야 예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스케줄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 중일 때 멤버들이 기운이 얻거나 혹은 잠에 들려고 하면, 기운을 복도다주거나 잠들어서 목이 잠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갑자기 고함을 지른다고 한다. 소녀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쓰던 휴대폰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고, 여자친구에게 학을 접어준 적도 있다. 아이들과 동물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평소 인스타그램에서 알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어니, 서준이와 만나자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안는 폼을 보면 아이에게는 익숙치 않은 모양이지만,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 행동하는 모습과 특유의 친화력 등이 돋보인다는 평가이다. 카이 못지않은 동물 애호가이다. 흑역사 페럿부터 시작해 개를 7마리나 키웠던 적이 있으며, 고양이, 앵무새도 키워보았다. 쥐덫에 걸린 생쥐를 키우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가 혼난 적도 있을 정도이다. 현재는 베토벤이라는 이름의 푸드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겨 고양이 키우는 사람 근처만 가도 재채기가 나온다고 한다. 엑소의 첫 디비디인 퍼스트박스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난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혼자 멀리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고양이가 너무 좋은데 알레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 너무 아쉽다고. 하지만 벌레는 굉장히 무서워한다. 엑소 콘서트 찬열, 사생팬 스토킹의 분노 폭발, SNS에 그만. 그룹 엑소 콘서트 티켓팅이 16일 오후 8시 시작되는 가운데 엑소 멤버 찬열이 사생팬의 스토킹 행위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 12일 찬열은 자신의 SNS에 그만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엑소의 사생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생팬은 팬이 아님, 사생팬, 법으로 대처하세요, 힘내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찬열은 15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 기분 좋은 날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다. SNS에 이런 거 정말 올리기 싫었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적으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흰색 차량이 담겨 있다. 이는 찬열의 사생팬이 탄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찬열은 자신이 탄 차량을 쫓아오는 사생팬의 차량을 알아보고 신호 대기에 맞춰 사진을 촬영한 뒤 불쾌한 신경과 함께 공개한 것. 앞서 엑소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에서 한류 특별상 본상에 이어 대상까지 상관왕에 올랐다. 특히 2014년부터 3년 연속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임을 증명했다. 이에 멤버들은 시상식 직후 각자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잠시 찬열은 사생팬으로 인해 불쾌한 신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찬열 외에도 많은 아이돌이 사생팬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엑소 콘서트는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